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조선일보가 상당히 심층 보도를 가지고 이번에 2천 명에 대한 그런 근거를 제공한 분하고 인터뷰 그분 인터뷰는 내가 별도로 여러분들 인터뷰를 한번 소개를 하면서 제가 갖고 있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들이 가지 않는다는 것이고 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들이 가지 않는 것은 의료 수가가 굉장히 낮은 것이고 그리고 이제 법적인 책임이 뒤를 따르는 것이고 그 의료 수가가 낮은 것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이런 문제가 많네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의료 수가는 6천여 개의 항목에 대해서 보건관료들이 결정하는 데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기계를 사용하는 것은 의료 수가가 비교적 후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의 손으로 하는 외과 수술이라든지 산부인과 수술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아주 박하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해놓으니까 그러니까 외과 수술이 턱없이 싸고 산부인과 수술이 턱없이 싼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만지는 그런 수술은 의료 수가가 굉장히 낮고 상대적인 기준으로 예를 들면 mri 촬영이라든지 무슨 검사라든지 이런 것은 의료 수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병원들로서는 그 인센티브가 중요하기 때문에 손으로 하는 것보다도 기계로 하거나 실험하는 이런 부분들을 훨씬 더 선호하는 그런 의료 행위가 굉장히 높아지는 그러니까 그거를 20년 됐다고 하네 그 문제가 발생한지가 관료들이 일체 움직이지 않은 겁니다. 그 문제는 의사수 증가시켜서 해결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뭐 일단 결론을 정해놓고 다 하니까 조선일보가 그래도 여러분들 사설하고 달리 입장을 처음에는 아주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하다가 실상을 알고부터는 조금 중립적인 그런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조선도 그냥 대중들이 대부분 지식인도 마찬가지고 신문사도 대중들에게 아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대중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도 지금 방송을 하게 되면 이런 이야기를 좀 의료 수가 문제나 이런 부분을 지적하게 되면 듣기 싫어하시는 분이 많잖아요. 지식인들이 대부분 그렇거든 유튜브 방송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냥 대중들이 한쪽에 서면 그 사람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야지 듣고 싶어하지 않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싫어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여기 필수 의료를 살려달라고 20년 동안 외쳤는데 20년을 다 그냥 뭉갠 겁니다. 정책 실패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분야네요. 아주 취재기자를 잘했네요. 여기 보시게 되면 김민철 기자가 아주 상세 취재를 했네요. 의사들은 의대 정원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며 필수 지역의료에 대한 적정 보상과 법적 부담 완화가 해결책이라고 주장한다. 그게 이러면 의료 수가 제도가 왜곡됐기 때문에 발생한 거라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가 갑자기 이러면 의사를 크게 증가시켜서 해결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필수 의료 위기는 의료 서비스 대가인 숙가가 낮고 상대적으로 근무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외과 수술처럼 의사들이 손으로 하는 그런 데는 의료 숙가가 굉장히 박하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한 의대 교수는 의사 여러 명이 보조인력과 함께 고가 장비를 동원해 한두 시간 하는 수술의 비용이 50만 원이라고 하면 외국 의사들이 깜짝 놀란다. 여기 보시게 되면 국제 비교를 해놨대요. 이게 의료정책연구원인데 관상동맥 우회술 미국 7만 불 독일 1만 불 한국 7,323달러 물론 국가 간에 여러분들 임금 격차 같은 게 절대적인 비교는 안 되지만 그래도 외과 수술이 굉장히 싸다는 거죠. 담당 절제술 미국 1만 6,287불 독일 6,058불 한국 1,147불 손으로 하는 이런 진로 행위가 굉장히 싸다는 겁니다. 상부 소화기가 내시경 이렇게 981불 121불 58불 ct 촬영 미국 655불 독일 189불 한국 180불 상대적으로 이제 의료 장비를 써 가지고 여러분 하는 경우는 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검사를 하거나 이런 건 굉장히 좀 많이 이루어지는 편이에요. 돈이 남으니까 이렇게 보시게 되면 참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는 행위별 수가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진찰 검사 처치 등 개별 의료행위 6천여 개마다 가격을 매겨 지급하는 방식인데 2001년도 상대의 가치 체계를 도입한 이후 사람 손으로 하는 것은 보상이 낮고 기계로 하는 것은 높은 것이 우리나라 숙가체계의 특징이다. 그래서 수술에는 7.7%인 3조 2215건이 투입됐고 영상검사나 영상검사나 검체 가치는 13%인 5조 원대가 그러니까 경제학을 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인센티브 매터스 인센티브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인센티브는 어떻게 이런 걸 결정하면 제도가 결정하거든요. 의료수과라는 제도가 결국은 필수 의료분야의 인력 배정을 할 수 없도록 만들었네요. 경제학적으로 딱 해석하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가 딱 등장했을 때 제가 의료현실을 고발한 분들의 이야기를 보고 아 이게 의료수가 자체가 문제가 있구나. 그런데 의료수가 자체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되면 오늘 이제 알게 된 것은 손호를 써가지고 하는 그런 의료형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숫가가 너무 낮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고쳐야 되는 거죠. 이걸 고치고 문제가 발생하면 그다음에 이제 의사정언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 방송을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이런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거나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한국 사람 자체가 그냥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본인이 결정하고 나면 그다음에 뭘 그걸 들여다볼 생각도 안 하고 정하고 나면 그다음에 그쪽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윤 정부가 이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해결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먼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게 되면 수술이 잦은 필수 의료 분야에서는 숫가를 올려달라고 아우성을 쳤는데도 정부는 근본적인 절대 가치 점수는 손대지 않고 가산 제도를 활용해 비용을 조금씩 얹어주는 땜질직 처방을 계속해왔다. 소아과 산부인과는 저출생 여파로 수요가 줄면서 어려움을 겪었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의료 숫가 제도가 굉장히 문제가 많았네요. 한 외상외과의사는 외과 수술 하신 분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피토하듯 제발 필수 의료 살려달라고 할 때 쳐다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내놓은 정책인데 정부 정책을 어떻게 믿겠냐 필수 의료 살리기는 정부가 20년 전부터 해온 얘기인데 해결을 못하니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지금부터 필수 의료 숫가를 올려도 너무 늦었다. 여러분 정치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서도 제가 여러분 함께 기사를 소개하면서 또 이런 생각이 어떤 건가 하니까 그냥 정치가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사회를 망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정치가 뭘 결정하는가 하니까 정책과 제도를 결정하는 거죠. 정책과 제도라는 것이 결국은 인간 행동의 동기부여 구조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정치가 엉망이 되면 모두가 가난해질 수 있는 겁니다. 이러면 정치가 뭘 결정하는 건 세금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조세 부담을 결정하고 준조세 부담을 결정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정치가 뭘 결정하는 겁니까 의료 숫가를 결정한 거죠. 손으로 하는 수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박하게 이런 매기는 의료 숫가 제도를 채택해 온 겁니다. 그래서 뭐죠 그냥 필수 의료 분야가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선거 문제를 역설한 것은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정치가 무너지는 것이고 정치가 무너지면 너나 할 것 없이 그 정치 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이 고단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정치가 정책과 제도를 결정하고 정책과 제도라는 것이 결국 인센티브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행위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상속세 정료세를 국제기준에 비해서 현저하게 올리면 부자들이 떠나겠죠.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의료도 여러분 의료도 우리가 의사정원 문제하고 별개로 이 의료 숫가 문제가 이런 식으로 되면 의사 수를 몇 배로 늘리더라도 이 분야는 사람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냥 모든 것이 다 수준에 맞춰 사는 거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제 이 선거 문제도 다 이렇게 무관심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벌 받겠죠. 왜 그런가 하니까 정치가 무너지게 되면 그 여러분들 그 정책의 하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보니까 저는 어떻게 보는가 하니까 이 기사를 소개하면서 보건복지부의 의료 숫가 결정 제도가 결국은 필수 의료 분야를 완전히 망쳐버렸구나 그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뭐 이런 이야기를 사람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받아들이지 않겠죠. 그래서 그냥 비용 치르고 배우는 겁니다. 그게 깨어있는 사람들은 질식하겠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돌아가는 겁니다. 히포크라테스는 죽었다 작전에 실패하면 용서할 수 있으나 경계에 실패한 의사는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까 의사를 보고 총살한다는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더라도 말을 좀 다듬어 가 사용해야지 어떻게 사회가 이렇게 격하게 됐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아무리 댓글을 쓰더라도 댓글에 여러분들 자기의 인격이 반영된 거지 않습니까 자기다움이 반영된 건데 의사들을 총살하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참 대단한 거죠. 좀 순화를 합시다. 내가 보면 영어권 국가들의 또 이렇게 글을 읽어보지 않습니까 댓글을 그럼 그렇게 공격적이고 그렇지 않거든요. 좀 말이라는 것이 말도 그렇고 글도 그렇고 우리가 예의를 좀 차리고 하는 거가 예의가 돈과 연결되지 않지만 사람다움을 나타내는 가장 좋은 하나의 지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 안 듣는 의사들 총살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 이야기죠. 아무리 의사하고 관계가 없는 분이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사회가 어떻게 이렇게 강해져 버렸는지 가끔 가다 보면 참 딱할 때가 많은 거죠. 의사 수술비가 대개 이제 OECD 평균 가격에 비해서 한 5분의 1에 10분의 1 정도 우리나라가 수술비가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OECD 국가 수준으로 이렇게 현실화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여기 보일 때 손으로 하는 그런 수술이나 진로행위에 대해서 의료수과가 박한 부분들이 이번 사태를 불러일으키는데 크게 역할한 것은 사실이겠네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전국에 99개 수련 병원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사람이 9937명인데 이제 294명이 이제 복귀를 했거든요. 그게 3%입니다. 3% 3%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힘을 쓰는 것도 좋지만 마크에서 교습이나 협상 같은 걸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서로가 좀 연을 세워주는 선에서 좀 봉합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대통령께서 아예 나서가지고 그냥 딱 괴로를 다 차단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기가 쉽지가 않죠. 이제 의사들이 파업을 안 일으키고 중재협상안을 만들어가지고 꼭 이름 2천 명을 했으면 천 명에 시작할 수 있고 500명에 시작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협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치라는 것이 그런데 그걸 대통령이 나서셔가지고 2천 명은 최소다 이렇게 해버리면 절대 항복하든지 아니면 그냥 나가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대통령께서도 이번에 일을 처리한 걸 보면 제 입에서 천상 검사 출신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피의자는 뭐죠 꿇어 앉아 꿇어 까 까 까 까 까 이렇게 하면 까지 않습니까 여기 레진아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들에게 댓글 쓴 걸 보면 원망하는 국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윤 정부는 성공한 거죠. 총선 전에 그렇게 해서 그냥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그러니까 강경적을 또 쓸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제 이야기의 요지는 의사 정원 문제를 가지고 이 의료수가가 가져온 문제점을 완전히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절충안을 마련해 가지고 봉합을 해나가면서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많은 국민들이 그냥 그 부분에 반대를 하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정치 그냥 국민들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이제 다 그냥 정리정돈을 다 해 가지고 대한민국 선거 문제 그냥 국민들 수준인 겁니다. 대한민국 의사 정원 문제 그게 국민들 수준인 거죠.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수준이 높은 국민들이 낮은 데로 갈 수 없는 것이고 낮은 수준에 있는 국민들이 높은 수준으로 가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 가지고 비용을 지를 수밖에 없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